오 오 오 오 4만 4천 원 따신 거 그럼 내가 이거 6천 원을 내놔줘 이자는 자모님이 그거 따실 것 같아 그냥 바꾸고 2만 원 그때 내가 준 거 이거 딱 들어있는데 뭘 4천 원 6천 원 그 실력이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받아가야 되겠다 4만 4천 원인데 하나 둘 셋 딱 6천 원 갖고 계시네 왜 안 줬어요 우리 노름판 아니 오늘 만나면 줄라고 그랬지 6천 원 딱 갖고 계시네 그날은 잔돈이 없으니까 못 줬으니까 오늘 줄라고 그랬지 요거는 내가 챙겨야지 진짜 챙긴다 노릇빛을 갖다가 아니 남의 지갑을 뒤져가지고 가져가는 법이 어딨어 찾아본이 있어서 딱 뭐라고? 아니 5만 원짜리 제가 충분히 거기에 있고 그건 보태서 친구들로 바꿔줬다니까 그러네 노름에서 이겼다고 얼마 들었는데? 얼마 들었는데요? 10만 원 5만 원 붙여드려야 되겠네 5만 원 붙여드려야 되겠네 5만 원 붙여드려야 되겠네 계산은 계산하니까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됐어요 아니 아니 됐어요 그것도 따가지고 텔레비전 보니까 이거 들고 건들었어요 또 아 울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일찍 일어나기로 했죠 아 일찍 일어나기로 했죠 내가 알람 맞추면 다 일어났네 다 일어났네 난투가 되게 특이하죠 아 벌써 아 너무 많네 아 주시려고 야 진짜 저거 보금 때 예? 요거는? 이쁜 일로 주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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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도 어제 마시고 했는데 싱싱한 거 한 마리 써서 끓여주려고 아니 그거 저래에도 오면 사다 끓여줘요 고기가 뭐 나면 안 나면 몰라도 나면 사다 끓여줘요 남서방 뭐 입찰하든 간다 하든 왜 된 하여튼 내일 내가 일 좀 많이 도와드리고 가야 돼 아니 장애 먹었단다 하하하하 다 드릴 텐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는 섬섬 셋 본인 햄 일찍 큰일 우 바로 어이구. 어이구. 차려놔서 차려놔서. 아파. 차려놔서 깨워야 일어나. 제 설정 얼굴 좀 보세요. 어떤 일이 없었네요. 고모 고모예요. 고모님이세요? 아버지 누님 여든 한 다섯 계셨나. 남순아 공판장 간다 큰 솜 땅땅 쳤사티야. 하여기간 뭐 뭐.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. 아이고 공판장 간다고 큰 솜 땅땅 갔다 오고. 뭐 식전에 일 다 해준다 하지마. 뭐. 그제. 술 먹어야 하지마. 같이 있고 안 하다가. 그럼 우리 거지 먹니더. 어찌할게. 나는 다 먹어. 먹고 있어. 그래 갖고. 밥 보러 가도 되니더. 아주 시간이 있어. 열심히. 그래. 장사를 지금 신랑 같이 하니까. 응? 신랑 같이 하니까. 신랑 같이 하니까. 신랑 같이 하니까. 사람 집에 놔야 돼. 사람 집에 놔야 돼. 돈 피고 해 돌려. 뭐. 조금 마다. 삼주. 응? 삼주. 아유. 삼주에. 아유. 수요일 날이. 다 오는데. 하나 다 왔다. 나 다 왔다. 응. 응. 나 이가. 아유. 제가 한. 반 정도밖에 사실은. 잘 못 알아 듣는데. 장모님도 천천히 얘기하시면 되는데. 뭐 빨리 사투리 섞어서 얘기하면. 뭐 한 50% 정도 알아듣고.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30% 알아듣고 그렇지. 국이 약간 싱겁다 아니 싱겁게 먹어야죠 형님은 이것보다 더 싱겁게 하는 더 싱겁게 해요